개념 116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점은 x1, y1 이라고 해서 위치가 곧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값, y값이죠. 그 x값, y값은 이 직선을 표현하는 식, 즉 ax plus by plus c는 0이라는 식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죠. 그 만족시키는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어서 계속 전부 다 찍어 보니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바로 점이다. 점이 방정식의 근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직선인데요. 이 빨간색 직선은 식을 a'x plus b'y plus c'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빨간색 위에도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 x1, y1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 하겠네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겁니다. 등식이 성립하면 그 위의 점이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점은 다소 스페셜한 점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죠. 그리고 이 교점은 이 식에 넣어도 성립, 이 식에 넣어도 성립하는 유일한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ax plus by plus c, 그리고 a'x plus b'y plus c' 이렇게 두 번째 식의 실수배를 해서 더해준 이러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직선임을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x도 1차, y도 1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얘가 반드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참이 되는 값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은 이 식에다 대입해도 는 0, 또 뒤에 식에다 대입해도 는 0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k가 어떤 값으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 등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죠? 등식을 성립시키니까. 그런데 이 점이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 그래서 이 식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k값이 달라지면 직선은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 개의 다른 직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모든 직선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두 직선의 교점, 이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특정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그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2k y 플러스 3 마이너스 4k 는 0입니다. 이 k는요. y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x 넘기고 2k로 나누면 결국 2k가 이 밑으로도 내려가거든요. 즉 기울기에 관여합니다. 기울기 달라져요. 그리고 이 숫자는 y절편이거든요. 넘기면 이쪽으로 넘겨서 4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것을 2k로 나눈 것이 y절편이 될 텐데 역시 k값에 따라서 y절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k값에 따라서 무수히 여러 개의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직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특정 한 점을 지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x, y로 나타난 시기에 다른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특징 하나를 가지는데 그 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하나의 정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값과 관계없이 성립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항등식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항등식 정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그 문자로 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k로 묶습니다. 그럼 2y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뒤에 k가 없는 식은 그대로 써줍니다. x 플러스 3은 0.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는 2가 됩니다. 이 값을 우리는 마이너스 3,2라고 쓰고 이것을 점이라고 읽죠?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저런 식이 나오면 마이너스 3,2를 딱 찍은 다음에 아,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반드시 저 k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저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